빙빙 무릎 오늘 P.K.P 공무원 소감 좀 말씀 부탁드려요 아, 나는 원래 피케치 할 때 부담감이 없는데 응 아, 발목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계속 넣었지? 첫 번째에 신축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어? 첫 번째에 신축하셨어요? 어, 큰일 났다 나는 위팀에 피해를 거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다행히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다 넣었지 요! 어? 나 안 됐어?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어! 아, 대단히 이거 좀 들고 좀 찍어줘라 아, 이거 좀 아, 좀 틀어줘 어, 됐다, 됐다 어, 됐다, 됐다 Lind'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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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한 번! 우유 한 번! 야 나온다! 나온다! 자 사진 촬영 인사! 자 여러분 사진 촬영 안내하고 가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동영상은 우리 전반 씨 한 번 더 득클리프다 그래서 우리 나상우, 황인범, 조우, 총기, 이상민, 그리고 강상진 선수가 선발되었거든요 그 다음으로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, 발수기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, 우선 선수, 득클리프고싶은 한 번씩 감사하겠고요 자, 이번에는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트나우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멤버들의 소리도 빌려주시면 계기로 자,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저희가 홈리 컨트롤이 형 든든한 우리 앨범이 형 자, 선수를 치고서 한 마디 해줘요 아니, 형이 한 마디 해줘 네, 형이 나중에 홈리 해줘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겁니다 선수가 직접 볼륨 수비 잘해라, 이씨! 자, 오늘 열심히 했잖아, 수비 다행히, 이씨! 예, 이씨! 조용하시려 실제, 낮은 신의 아멘